오늘도 같이 리액션을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하이. 네. 허시 언니. 아이고 웃지 마세요. 왜 웃어? 아니 할 거면 똑바로 하고. 하이. 우리 부끄러워하면서. 어설프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수치스러워하면서. 자신감 있게. 다시 갈게요.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쳐줄게 슬레이트. 이번엔 제대로 하는 걸로.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자신의 그 자신감 있게. 패셔니스타잖아. 우리에 대한 화로 돌리고 있어. 스웨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문학인문학 리뷰 방송 리액션 진행을 맡은 배상민입니다. 같이 리액션을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하이. 패션일진 박인성입니다. 이 인사를 계속 유지할지 한 달 동안 고민해 보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문학평론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리뷰는 2021년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이 작품집은 우리의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출판사 문학동네가 해마다 등단 10년 이내의 작가들의 단편 작품 중에서 6편의 수상 후보작과 한편의 수상작을 책으로 묶어내는 소설집입니다. 올해에도 젠드 이슈를 다룬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자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권일 선생님부터 시작하시죠. 20자평을 이번만큼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었는데 일단 딱히 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읽으면서 문미를 많이 했었고 일단 제 20자평은 진부하고 상투적이고 반복적이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주제의식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그 주제의식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다듬어져야 되는데 문학에서 주제의식이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동호 반복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이 작품의 대상 수상작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데자뷰 같은 걸 너무 많이 느꼈고 왜 이 작품이 대상이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졌었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되게 상투적이고 반복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렌트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악의 일상성. 그 일상성이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버널리티잖아요. 버널리티. 그게 범속하다, 상투적이다, 반복적이다, 일상적이다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버널리티 오브 K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난히 비누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누 향이 난다고요? 무슨 일이지? 자, 그 다음에 심진경 선생님. 저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다음 질문에 하고요. 아니, 그 마음에 드는 작품에 대한 얘기. 저는 김멜라. 그걸 다음 질문에. 전체에 책, 전체에 대한 숫자 편을 해달라고. 전체에 대한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20자 편을 해달라고. 20자 편을. 20자 편은. 멜라멜라, 김멜라의 발견. 지금 생각하셨죠, 솔직히? 아니요.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김멜라의 발견. 저는 선생님은 별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었다, 진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저는 이제 김멜라 소설 예전에 홍인가? 하는 등단작을 굉장히 강렬한 등단작이었고. 그게 이제 그 접어도 두 번이라는 작품집에 있는 그 작품들이. 뭐라 그럴까. 요즘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는 소설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좀 이렇게 부르는데 전체적으로 좀 소설이 가벼운 터치가 아니고 좀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는 좀 이게 되게 좀 다른 소설들이 여기에 실린 다른 소설들이 너무 지나치게 뭔가 어떤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그 짐에 눌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강박이라든가 어떤 무게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즘 소설들이 좀 전반 그런 느낌이 드거든요. 그것이 가볍고 무겁건 간에 작품의 어떤 텍스처 자체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냥 되게 좀 짓눌려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김멜라 소설을 보면서 되게 매끄러우면서도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인물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좀 김멜라 저는 김멜라라는 작가의 작품에 주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너무 특정 작가를 띄우는 건가요? 왜 째려보죠? 안 째려보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포맷이 있는데 거기에 맞이해주시면 아무튼 저의 인식자평은 김멜라의 발견하겠습니다. 앞에 멜라멜라 김멜라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멜라멜라 김멜라 드실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정해주셔야죠. 제가. 아니. 편집은 제가 하지만 이 십자평은 선생님 알겠습니다. 멜라멜라 김멜라의 발견.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멜라 두 번 넣겠습니다. 네. 네. 저의 십자평은 남자가 없다고 상상해봐입니다. 이게 최근에 젊은 작가 아니 뭐지? 죄송합니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알라딘에서 특히 온라인상의 젠더 이슈 그리고 요즘 갈등 문제가 또 여기까지 넘어와 가지고 알라딘에서 이 작품집에 대한 평점 테러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실만한 분들은 알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그들의 공격의 제일 원인은 여기 남성 작가가 없다는 겁니다. 수상 작가 중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에도 당연히 페미니즘적인 어떤 경향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여전히 왜 남성 작가가 반드시 어떤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공격의 행위들이. 그리고 굳이 그동안 남성 작가들이 아주 오랫동안 해먹었던 한국 문학의 깊은 전통들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남성 작가가 이렇게 아예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실 익숙해 자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남성 작가들이 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이 문제를 어떤 문학판의 경향성 혹은 편향성, 젠더적인 치우침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외부적 시선을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이 작품에 대해서 그런 어떤 더 대응하는 오히려 이런 외부적인 논리나 상황들이 이 작품 안에 있는 논리들을 문학적인 논리들을 더욱 오히려 정당화 시켜주는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이 단순히 문학적인 논리로만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대적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 말들이고 반복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의미 있는 반복들이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까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까야지 어디 뭐 문학에 관심도 없고 그냥 막 한국 문학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 가지고 와서 깐다. 이거는 좀 저는 애정 까더라도 애정 있는 사람들이 까겠습니다. 네. 네. 뭐 한 분은 중립적이시고 두 분은 약간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좀 논란이 여러 가지 문학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문학이라기보다는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사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많은 논란이 있는 작품집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looking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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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hen auf